5시 4시 1시 2시 2시 3시 아버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새송까지 뒤주알에 들어가길 바라느냐? 자식이 아미한테 물을 차도 드릴 수 없사옵니까? 세간세자가 병의금으로 칼을 댈 것 같습니다, 어머님 세자는 잠차 임금이 될 나라일 뿐이 아니다냐 대리청정은 아바마마를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만한 오군영의 군사조직을 통폐합하여 절감하도록 하겠다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루는 당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나는 내 집대로 하겠소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 날 거지 세손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 영모라 당치 않습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아버지야 그것이 아니냐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을 부르겠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 우리의 운명이라 우리의 운명이라 우리는 맛을 hotel 개선 Lisbeth 우리의 운명라